사이드 에펙트 32카운트 4월 2위 인터미디어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4번째 월에 끝나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4카운트 3개였습니다. 오른발을 사이드 프레스, 왼발 리커버, 오른발 드래그, 오른발 왼발 에펙트, 터치. 사이드 프레스 하실 때 오른쪽 어깨를 업, 리커버 하실 때 오른쪽 어깨 업, 오른발 드래그, 터치. 카운트 1, 2, 3, 4 이렇게 4카운트 있습니다. 4카운트 가시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제 패션 1 가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사이드 스텝, 왼발 앞으로 크로스 포인트.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오른발 사선으로 픽, 폴, 클로스. 90개 회전하셔서 4주 스텝, 3시간 양. 오른쪽을 100개 회전하셔서 4주 스텝. 9시간 양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드 1, 2, 3, 4, 5, 10, 6, 7, 8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9시간이 하면서 오른발을 백하면서 왼발을 터치하시면서 밴딩하시고 몸을 오른쪽으로 열어주시고 다시 왼발을 프레스, 리커버하시면서 왼발을 끼치, 앞으로 호흡이 셔플,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백,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서 계속 연결해서 왼쪽으로 180도, 180도 다시 와서 풀턴 돌아서 9시 방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을 점핑하듯이 앤 카운트에 앤 원, 왼발을 터치하시고, 투 홀드, 왼발을 살짝 뒤로, 백하우드 터치, 90초 회전하셔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중에서 포인트, 오른발을 훅 하시면서 90초 회전, 세시 방향에 오시고, 워, 워, 카운트, 앤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시크, 세븐, 에잇, 섹션 포, 오른발을 아웃아웃, 앤 원, 아웃아웃 하시고, 투 앤 백하면서, 아까 오른발을 힐, 그랜드 한 듯이, 투, 왼발을 빽하면서, 쓰리, 오른발을 빽하면서, 포, 세븐, 퀄러타, 파이브, 시크, 열두시 방향에 서, 피버, 쓰리 퀄러타는, 오른발을 포올릴 때, 왼쪽으로 쓰리 퀄러타 내서, 왼발을 채송을 놓고, 세시 방향에 회전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원, 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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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 방 1, 2, 3, 4, 5, and 6,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7, 8. And 1, 2, 3, 4, 5, and 6, 7, 8. 1, 2, 1, 2, 3, 4, 5, and 6, 7, 8. 1, 2, 3, 4, 5, and 6,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7, 8. And 1, 2, 3, 4, 5, and 6, 7, 8. 이거 70개 돌아서 6시 방. 1, 2, 3, 4, 5, and 6, 7, 8. 1, 2, 3, 4, 5, and 6,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7, 8. And 1, 2, 3, 4, 5, and 6, 7, 8. 아홉 시 방향에서 1, 2, 3, 4, 5, and 6, 7, 8. 1, 2, 3, 4, 5, and 6,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7, 8. 1, 1, 2, 3, 4, 5, and 6, 7, 8. 네 번째 월 끝나시고 12시간을 해. 꼭 카운트. 1, 2, 3, 4. 다시 3번 스탑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